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리드 스위치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이 리드 스위치가 닿으면은 블링크 쪽에 LED가 켜지고 떼면 이제 블링크 쪽에 LED가 꺼지는 것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아두이노 윤 쪽에서 푸시 알림을 보내서 지금 리드 스위치가 떼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블링크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하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리드 스위치 연결됐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따로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여기 아두이노 윤 쪽에 아두이노 스케치를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곧바로 아두이노 스케치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전부터 사용했던 코드들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코드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좀 더 다른 점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체크 스위치 부분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코드들과 거의 유사한데 제가 이제 이름도 좀 바꿨어요. 원래 지난 시간에 체크 워터였는데 체크 스위치라고 바꿨고 이제 값을 확인을 해서 스테이트라는 변수에 넣고 값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리드 스위치가 로우라면은 그 전압의 값이 디지털 핀 2번 핀의 전압의 값이 로우라면은 로우라는 거는 그 말을 이제 스위치가 연결돼가지고 그라운드랑 연결돼서 전압이 로우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을 이제 대고 있다. 그래서 LED를 켜고 만약에 아니라면 LED를 끄도록 하는 코드는 지난 시간이랑 동일하고요.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사용자한테 알림을 보내줘야 할 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져 있다가 바로 이제 창문이 닫혀져 있다가 떼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현재 상태가 하이고 이전 상태가 로우인 경우 제가 이제 인풋 풀업이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하이라는 말은 리드 스위치가 떼져가지고 떼진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이고 피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가 로우라는 말은 리드 스위치가 붙여져 있어가지고 합쳐져 붙여져 있었다. 대져 있었다라는 뜻이니까는 로우라는 로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if문의 말은 리드 스위치가 붙여져 있다가 떼진 순간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blink.notify 라고 명령어를 보내면은 여기 한글로 적혀 있죠. 창문 열렸어요 라고 적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스마트폰 쪽에서 앱이 이제 앱 쪽에서 이제 알림이 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앱이 스마트폰이 꺼져 있더라도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이렇게 알림을 보내주면은 진동이 울리면서 이제 알림이 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이제 이 스케치를 아두이노 윤 쪽에 업로드 해주세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리드 스위치를 이번에 그리고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아두이노 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blink를 실행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led를 추가를 했잖아요. led를 한번 지난 시간처럼 추가를 해서 핀을 v0이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추가를 해주냐면 플러스 추가를 누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이전에 트위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 아이콘 모양의 푸시를 클릭을 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옵션이 나오는데 뭐 notify when hardware goes offline, priority high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옵션들은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priority 한 다음에 high라고 하면은 이게 배터리 소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는 여기 있는 옵션을 그냥 놔두시고 그냥 블락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제가 한번 앱을 종료를 시키고 앱을 종료를 시키고 제가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이제 리드 스위치 옆에다 놓고 일단은 이렇게 연결했다가 떼볼게요. 떼면은 블링크 앱도 실행한 상태에서 앱을 종료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푸시 알림이 떠요. 방금 진동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키면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New notification 해가지고 창문 열렸어요 라고 알림이 떠요. 이와 같이 푸시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스마트폰 앱이 실행이 안되더라도 이 아두이노 윤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알림을 보내가지고 사용자가 진동이나 이런 걸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이 아두이노 윤 쪽에 이제 리드 스위치를 연결하고 만약 리드 스위치가 붙어져 있다가 떼지는 순간에 어찌 보면 이제 창문이 닫혀 있다가 우리도 모르게 창문이 열렸을 때 혹시나 누가 침입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사용자한테 스마트폰 알림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시간 강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10강 동안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템부 관련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블링크 관련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원래는 시간이 좀 더 이제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템부도 그리고 블링크도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일단 10강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대신 우리가 템부랑 블링크를 이제 배워봤잖아요. 해외에 다른 외국인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템부나 블링크를 사용해서 만든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 중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로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두이노나 라즈벨파이 말고도 스파크 코어라는 보드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스파크 코어에 파티클 코어라는 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파티클 코어랑 블링크를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는 좀 흔하지 않지만은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차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차고 문을 블링크랑 파티클 코어로 자동으로 열고 닫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현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템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글 캘린더를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 알림이 뭐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알림이 오지만은 집에 알람시계가 있는데 그 알람시계에 그 구글 캘린더에 그 어떤 일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람시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면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쪽에 보면은 이 구글 캘린더랑 이런 알람을 이제 템부랑 아두이노 윤을 통해서 구글 캘린더에 일정이 있으면은 알람시계가 알아서 그 일정을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알람을 울려주는 재미난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템부나 블링크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두이노 윤을 이제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아두이노 윤 가지고 만든 재미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마 집에서 웬만한 그 전자기기가 상당히 많은 집이 많을 거예요. 뭐 오락기기 뭐 풀스를 사용한다거나 엑스박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비디오나 DVD나 TV나 뭐 IP 박스나 리모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리모컨을 하나로 그래서 아두이노 윤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리모컨은 많은 것들을 다 하나로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미난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은 지금 소개한 프로젝트들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요. 이제 저는 사물인터넷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